여러분, 준비됐습니다! 렛츠고! 정자 지금 몇 만이죠? 5만 좀 넘었어요. 5만 3천? 그래서 10만 미리 받네. 10만 축제 왔다. 10만 안 됐는데 그걸 미리 받으라고? 그러다 욕먹으면 어떡해요? 저희는 욕먹잖아요. 아니, 내가 욕먹잖아. 아니, 내가 욕먹잖아. 네. 안개빛 조명무 현장이 안 왔나? 안 왔네, 애들 다. 대원이 안 왔어? 대원이 지금 머리하러 갔어. 애들이... 애들이 연예인병 걸려서 대기실에 안 와요. 서벤진도 조심스럽게... 난 차에서 밥 먹었지. 나가지도 않았지. 차 문을 나오면 그냥... 저녁 때까지 몰려드니까... 네, 그나저나 오늘 충전은 할 수 있을까요? 못 닿으면 뭐 이렇게 덜어 당기다가 끝내야지 뭐... 그런 줄 알랐어. 오빠가 구독자 10만을 달성했어. 거짓말. 게이슨! 누나 말 잘 들엄마! 형 말 듣고 저 살 뺐어요. 자, 그러면 저희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했는데... 너 진짜요? 나도 안 믿겼어. 나도 안 믿겼어. 축전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. 10만 달성하시고 진짜 축하드리고요. 오늘 가서 구독하고 저도 열심히 신겨보겠습니다. 저도 형 거 당장 구독하겠습니다. 진짜요. 이거는 확인하려고. 이렇게 끝나면 바로 가서 구독해요. 바로 가서 구독해요. 앞으로 이제 조만간 10만 구독자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미리 받은 거니까 뭐 이렇게 확인하고 뭐... 진저 크루! 아, 반가워, 반가워, 반가워. 아, 우리 비 오니까 안으로 들어갈까? 네, 네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진저 크루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코스 가요제에서 우리 한지영 선배님이 심사연 보시고 저희가 그 서바이벙 프로그램에서 취속을 해가지고 한 소절 좀 해볼까요? 저 하늘로 둘만의 밤을 채워가 내가 지금 구독자가 이제 10만이 됐거든. 10만 달성 축하 메시지 한번 띄워줘. 10만 구독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해주세요, 구독. 100만 가즈! 10만 되면 이 영상을 쓸게요. 아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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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gelmab стол 결듬 영상을 해볼까? 결혼 서밍 등ént 이거 좀 들고 있어 유튜브라면서요 그래도 유튜브가 방통이잖아 그래도 유튜브 좀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? 불편한 컨셉이야 불편하게 하는 컨셉 운반은 준비 안 하시나요? 어.. 하.. 하고 있죠 아 어떤 분이 곡을 어... 한자 진자 영자 되시는 분 영진영독 진영독 아 제 곡인가요? 네 아 맞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왁스씨 곡을 하나 드렸습니다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이 달성했어요 10만 명이요? 네 행시장 채널 구독자 10만 명 달성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50만 명, 100만 명까지 쭉쭉 뻗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독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축하 인사 이제 좀 있으면 10만 명이 될 거거든요 그때 틀을게요 아 네 지금은 5만 아 다시 할게요 5만 아니야 5만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니야 호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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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연, 안녕하세요 예 야 형 유튜브 좀 찍어줘 지금 바지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재호씨 안녕하세요 소감이 어떠신지요? 선진영 형님 지금 유튜브 출연하게 되서 너무 기쁘고요 나중에 한번 제 채널에도 나와주시면 그럼 당연하죠 원래 품아시아 하는 거예요 HOT는 언제 재기업을 할 것 같아요? HOT도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잘 안 맞아요?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율할 게 많아요 회사가 달라요 그렇죠 회사가 다르고 각자 활동을 또 열심히 하니까 지금 현진영 채널이 구독자 10만을 돌파했는데 축하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10만이 넘었으니까 저도 한번 홍보하러 조만간 또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10만 20만 100만까지 이렇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10만 달성하면 이 영상 올릴게 10만 달성하시면요? 아직 10만 아니에요? 미리 받아놓는 거야 미리 받아놓는 거야 아 예 민아 어디 있어? 민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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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비 한번 해줘 무슨 인터뷰인데? 유튜브 오빠 거 비 맞으면 안 되고 오빠는 공연 끝났지만 나 보면 아직 쎄어요 이렇게 비 안 맞게 할게 해 가려? 알았어 내가 이렇게 가려줄게 위에 아이씨 야 아 비가 오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네네 귀신인 것 같아 모른 척하고 해 모른 척하고 오 웬일이야 실버버튼 받는 거야? 오 진짜 기대도 오 생각보다 빠르다 웬일이야 오빠 너무 축하해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한마디 해줘 현진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00만 금방이에요 기대할게요 정말 많은 컨텐츠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오빠가 업로드 할 테니까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은 좋은 걸 많이 부탁드리고 이분이 되게 소심해가지고요 댓글 다 봐요 그래서 막 상처받고 허웅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많이 부탁드립니다 민아야 이거 10만 되면 올릴게 알았어 지금 5만이야 5만 상상 채널 좋대꿀 너 좋댔다고 그랬냐? 아 좋아 아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아 난 지니야 네가 그러면 욕 같다고 자 건강하게 우리 또 만나요 야 니네 씨 나를 불 켜줘야지 얼굴이 안 나오잖아 타임캡슐 컨트롤장에 지금 코요테의 차에 지금 발견했습니다 코요테를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거 들어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? 코요테 씨 늘 저희는 뭐 늘 하던 대로 공연하고 개인 활동하고 그러고 싶죠 앨범 안 내세요? 앨범 준비하고 있고 지금 빨리 좀 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좋은 노래로 나와야 되니깐 아 그냥 아무거나 나와 아 그냥 아무거나 나와 야 나보다 좋은 노래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해갖고 나와 오빠꺼 들어보고 될게요 그래 그래 내꺼 꼭 들어보고 들어보고 될게요 그리고 19만 명 구독자 있는 꿀팁 좀 알려줘 얻어 걸리는 영상이 하나쯤은 있어야 그렇죠 갑자기 저희도 모르게 얻어 걸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캠핑 영상이었는데 캠핑 영상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희끼리 캠핑 가서 찍었는데 그게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오오 그때 갑자기 이제 확 올랐구나 네 확 올랐어요 지금 구독자 10만이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축하 인사 좀 받으려고 아 구독자분들 그러면 애칭이 옥바라지 옥바라지요? 응 아 어쨌든 좋다 안 그래도 안 돼? 다시 갈 건 언제지 아니야 안 가 현진영 구독자 여러분 옥바라지 여러분 어쩌다가 현진영을 구독을 하셔가지고 보라고?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니죠 감금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감금 되셨으면 영원히 현진영 씨 곁에서 계셨으면 좋겠고 10만 구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10만 분이 한 분씩만 데려오면 20만이거든요 어우 그렇지 다단계로 다단계 어우 맞아가지고 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지금 5만이야 아 그래요? 어 10만 되면 니네 거 내보낼게 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5만이 한 분씩만 데려와도 10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뭐 비 다 낳게 하고 야 야 내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할 거냐고 물어봤대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야 대기실에서 할 줄 알았지 그치 우린 대기실에서 할라 그랬지 행복한 길을 내 눈이 길이 넓게여 또 내 사랑을 잊지 말아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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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인사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음악의 맛집은 현진영 채널 예능의 맛집은 현진영 채널 웹드라마의 맛집도 현진영 채널 그냥 내가 다 해 먹을 거니까 내 채널만 봐 그냥 여기 왜 아무도 없어 엑스카라부스에 여기 직원들 어디 갔어 골라 골라 엑스카라 엑스카라 오버핏이라 여자분들이 믿음을 입으면 잘 이뻐요 자 이거 두 번 선물로 8만 원 주시면 됩니다 야 나 잘하지 오버핏이라 오버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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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사진 한 장만 주세요 아 사진만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